민주당의 내부 모습,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최고위원 출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떤 출마의 변을 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한 이후에, 대표직 사퇴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바로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의 변은 지금 시대정신이 뭡니까? 사실은 시대정신을 수행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질주를 막는 것이 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폭전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최선봉에서 싸웠잖아요. 이번에도 싸우는 모습? 네,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왔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봐요.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생이 어려워져서 민생 분야가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했어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전략가가 필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전략가로서 또 행동력으로서, 애국심으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애국심 있고, 또 이러한 행동력 있고,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이 당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재명과 함께 꼭 정권 교체를 해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나섰습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아마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룰도 개정이 됐으니까 당원들이 어떤 선택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이번에 경쟁이 치열한 걸 보고 우리 당이 살아있구나라고 느꼈어요. 22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려고, 일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민주당이 열심히 지금 할 의지가 충만되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그런 의지도 충만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니까 많이 좀 일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치열한데 어쨌든 이거 경쟁은 경쟁이니까 그럼요. 김병주 의원의 결과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지켜보실 것 같고요. 교수님의 결과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지켜보실 것 같고요. 교수님의 결과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지켜보실 것 같고